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미국 자산운용사 언리미티드의 CEO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과 원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. 투자를 10%씩 늘리기만 해도 지정학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10% to commodities can meaningfully increase your protection in the event of a rising geopolitical dynamic that's going on.